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월드카 그랜드 스타렉스 출동! 그럼 오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련을 한번 해볼거나 첫 번째로 장애물 점프! 두 번째로는 더 긴 점프 대 도전! 스타렉스 파워키 장착! 발사! 선생님! 어떡해요! 길 앞에 불이 났어요! 정말이네! 유치원 버스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스타렉스! 제가 이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스타렉스로 변신! 좋아! 그럼 한번 불을 꺼볼까? 소방 파워키 장착! 발사! 좋았어! 나머지 하나도 간다! 우와! 소방차가 불길을 전부 깨뜨려 버렸어! 콜록 콜록 콜록! 근데 선생님! 연기를 마셔서 그런지 기침이 나요! 아! 이거 큰일이네! 어서 병원으로 가야겠어! 아픈 친구는 이 구급차 스타렉스에 올라타주세요! 쏜살같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스타렉스! 그럼 우리 친구 잘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출발! 도와주세요! 여기 유령이 마을에서 못된 장난을 쳐요!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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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을에 유령이 나타나다니! 이 스타렉스가 없애주겠다! 파워키 장착! 앗! 성가신 녀석 발견! 뿅뿅탄 발사! 헤헤, 어떠냐? 절대로 날 잡을 순 없을걸? 으, 아무래도 경찰특공대 스타렉스로 변신을 해야겠군! 경찰특공대 스타렉스 파워키 장착! 음, 왠지 쎄보이는 녀석이군! 나와라! 튼튼 벽돌! 헤헤, 이 튼튼 벽돌로 막아두면 절대로 이쪽으로 못 넘어올걸? 나는 경찰특공대 스타렉스! 그런 벽돌쯤은 무섭지 않아! 아니! 튼튼 벽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이번엔 유령! 내 차례다! 간다! 으, 안되겠다! 일단 후퇴다! 후퇴! 고마워요, 스타렉스! 근데 제가 다쳐서 그런데 병원에 좀 데려다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119 스타렉스로 변신해서 금방 데려다줄게! 우와, 신난다! 그럼 타겠습니다! 뿅! 119 스타렉스 파워키 장착! 발사! 발사! 이로써 스타렉스 오총사의 오늘 이야기 끝! 안녕!